코리아 몬스터 류현진이 친정팀 한화에 복귀합니다. 류현진의 한화 복귀는 비공개 경쟁 입찰 자격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2012년 시즌 이후 12년 만입니다. 한화는 최근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류현진의 신분 조회를 요청했고, 오늘 자유계약 신분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류현진 영입 절차에 사실상 막바지 단계인 셈입니다. 당장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2차 스프링캠프 합류도 준비 중입니다. 한화 측은 류현진에게 KBO 리그 역대 최고인 170억 원 이상의 몸값을 보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화 측은 류현진에게 KBO 리그 역대 최고인 170억 원 이상의 몸값을 보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화 이글스 측은 구체적인 사안을 협의 중이라며, 계약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이번 주 내에 공식 입장을 발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문동주와 김서현, 황준서 등 유망주 3인방에 류현진까지 가세하면서 국내 최고의 투수왕국으로 부상한 한화의 올시즌 활약에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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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